때릴라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주주는 주주 목소리를 내보세요 진짜 나는 줄도야 정말 주주다 정말 다 주주입니다 닭발 먹고싶다 아 나 닭발 먹고싶다 설마 이거? 나 닭발 진짜 좋아하는데 안성 닭발은 고양집 선글라스도 3개 다 올려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나 이거 좋은데 이게 사람들마다 너 어떤게 맘에 들어? 난 이게 맘에 들어 그래 그럼 다시 쓰자 누가 제일 멋있는 표정하는지 대결할래? 이모부터 해볼게 이모부터 해볼게 이모부터 해볼게 봐봐 그 다음에 언니 엄마 그 다음에 너 사르르 쓰러졌는데 카메라에 키스하나? 로이 어머니 헤어살 너무 예뻐 귀엽죠? 네모네모짱?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셀카 찍어보자 사진 올려드려야되니까 캡처 한번 보내줘 우리 캡처 한번 보내줘 그래 캡처 어떻게 하니 이거? 볼륨이랑 이거 킨거? 로야 빨리 시크릿지즈 인진사진이야 얼른 껴 지금 빨리 출성해야돼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